필리핀 여자 곧 보낸답니다 오케이 그건 됐고 제가 공장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? 아니야 넌 따로 할 일이 좀 있어 내 드림카 이제 찾아와야지 넌 따로 할 일이 좀 있어 뭐 하시는 겁니까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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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주이소 자자자 이놈입니까? 아니면 요 놈 말을 안 해도 될까나 하나만 꼭 찍어주이소 요리사님 한번만 밀어주시면 제가 그냥 있겠습니까? 글쎄 빙기라고 그래 분명히 요거를 찍었다 아이가 어? 아 자식이 안큼하긴 1977년식 비에 낸 세븐 모델다 게임 오버 게임 오버 게임 오버 김재인씨 오랜만입니다 덕별씨 오랜만이긴 한가봐 그 사이 참 많이 늙었네 네 아 뭐 사장님이 좀 뵙자고 하십니다 제가 모시고 갈테니 준비하고 나오십시오 웃기고 있네 누구 맘대로? 아니 김재인씨 가서 전해 까불지 말라고 그리고 그쪽이 졌으니까 꿈 깨시라고 왜 이러십니까? 사장님 성격 잘 아시면서 왜 이러십니까? 그러니까 이러는거야 나는 강승주를 아는데 강승주는 아직도 날 몰라 제이요 김재희 사장님 사장님 다 주세요 그게 언제쯤 기사인데요? 모른다니까요 아 저기요 기자님이 찾게 하려면요 아 여기 회장님 옆에 아 이건 좀 알 수 있잖아요 저 기록 다 있을텐데 아 좀 가세요 도대체 몇 시간지에요? 아 여기요 좀 알아봐주세요 그냥 가지 말고 좀 알아봐주면 되겠구만 아이고 아이고 그냥 가냐 왜 뭐 문제 있어요? 아이고 어디가 부르지? 그쵸 신기하다 저기요 아까 말한 기사요 한번 찾아볼게요 정말요? 감사합니다 갈게요 정말 예전하네요 몸 잘쓴는거 발표날이 토요일이었나? 그때 또 보겠네? 아직 끝난거 아닙니다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아, 저 여자가 진짜... 아니, 그런 식입니까?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람 무시하고 사람이 왜 그래요? 그때 말한 그 여자는 잡았어요? 그냥 궁금해서. 끝나고 안 끝나고는 그쪽이 결정할 일이 아닌가 보네요. 아... 오셨습니까? 응. 사파리 놈들은 우리 가구들이 있대. 아, 저, 그게 아직... 안 내밀고 튼 새끼들거든 물건만 그저 배달 판 줄 알았디. 너희들이 소망을 하나도 몰라주네, 내가. 괴민하여 왜 이렇게 된 거야? 누구 말씀이십니까? 누구, 누구가? 그런 맵신하게 뽑아입고 왔던 아이 있지 않니? 아, 김여사라면은 실만을 입수한 것으로... 실만? 코스키가 너희가 그걸... 그걸 내줬단 말이지? 이야... 이야... 굉장히 어딨어요? 네? 아, 고객분하고 약속 있으셔서 나가셨는데요. 그러니까 그 미팅 장소가 어디냐고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? 한국말... 몰라요? 코처가 언제쯤 출고돼요? 열흘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얘기 좀 하지? 죄송합니다. 제 스토커예요. 지겨워 죽겠어요. 잠깐이면 돼. 사장님. 우리 조용한 데서 와인 한잔하고 잠시 쉬었다 가실래요? 뭐야 이거 기다릴 테니까 나와 전 별 이상한 놈 때문에 내 방이 전망이 아주 좋더라고 여긴 스카이란즈 전망이 더 좋아요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딱 1분 줄게 너 대산본부장 자리가 중요하긴 한가 봐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? 당신이 하려는 건 뭐든 너 너 내 앞길 왜 막는데? 뭐 때문에? 내 앞길 내 앞길 누가 참이 막았지? 날 떠난 건 너였어 잊었어? 난 이유도 모르고 됐어 평생 가도 알렸지 그 차 나한테 넘겨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뭐든 다 들어줄 테니까 뭐든 다 들어주겠다고? 그럼 우선 네 손 좀 놔줄래? 기자분은 돌아가셨고요 기자분은 돌아가셨고요 기자분은 돌아가셨고요